헬로 헬로 득이 하나도 없어 어우 저도 오랜만에 길게 하네 네 이거 막판으로 할거에요 나도 너무 피곤하다 헤드쿠션 없구나 헤드쿠션 없구나 헤드쿠션 제발 오늘의 이득이긴하다 저거 애태 3돈 나오면 나는 이제 긁니다 헤드쿠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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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와아 야 오늘 비기득이다 저거 문어강탈자가 소켓까지 랜덤이야 폼이 1개에서 3개까지야 아 이거 개득이네 그래야지 아 좋다 지금 이거 이런거 다 하급이긴 하거든요 그딴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야 홈 3개가 중요한거야 어쨌든 맘에 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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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